다은아, 지훈이 삼촌 가라 한다. 아니야. 뭘 아니야? 다은아, 지훈이 삼촌 오늘 못 쳐도 괜찮아요 해.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잘 칠 거예요 해. 다음 주에 잘, 잘 칠 거예요 해. 다음 주에 잘, 잘 칠 거예요. 지훈아 안녕. 지훈아 안녕. 지훈아 잉크. 내가 사랑해.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기 친구들 있네. 여기 가봐. 지훈아. 한 번이나 보자. 지훈아 안녕해, 지훈아 안녕. 네. 강아지가 아니야. 지훈아. 진짜 작다. 아, 진짜 작다. 아, 진짜 작다.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빠가 이거랑 괜찮대. 하나 노래 불러. 우리 갑자기. 싫어. 싫어. BTS 춤. 싫어. 싫어. 안녕하세요. 누가 하는 거 있잖아, 구독. 지훈아 애논이 다 쓰고 집에서 찾아와. 집에서 잠 좀 자라, 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남성이 놀이려고 한 거잖아. 찍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니, 잡아보라길래. 진짜 잡는다 했는데 오는데 어떡해. 잡아봐라 했는데. 진짜 잡는다 했는데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안 잡을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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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니, 저기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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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랜더스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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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진짜 재미없겠다 진짜 재미없겠다 탈락된 상탈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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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해줄게 이게 몇 개를 보여? 이게 몇 개를 보여? 몇 개를 보여? 축구 가져와 야구가 좋아 나 진짜 멀리서 가야지 무슨 손흥이 같은 손흥이 처리할까? 우선 뽀뽀 사랑해 사랑해 한번 해줘 이 분지? 이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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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기 방금 들어갔는데 네가 들어갔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다하나 나도 딱 찍으래 딱 찍으래 탐청 안줄 거야? 탐청은 빨리 썩으자 설탕이에요? 이뻔지? 너가 나 잡은 거야 이뻔지? 황성우도 황성우도 그럼 집에 가자. 삼촌두 집에 가야 돼. 삼촌 지금 힘들어. 경기 계속 나와가지고. 안녕. 가려고 해. 삼촌이 집에 가려고 해. 이제 그만 그만하게 사. 이거 다른 거 같은데? 내꺼야 이거. 다른 거 같은데? 아 다행이야? 예쁜데? 이거 봐. 한유섬 소스 있잖아. 안 된 거라고. 내꺼야. 파자 이거 파서. 집에 가야지. 자 이제 갑시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봐봐. 자아가 간다니까. 조심히 가세요. 한이 안녕. 지우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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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siv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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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k